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네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 내가 흘린 피로 말매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매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또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헤아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의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예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봉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화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화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 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화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이와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피판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이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